이번 시간에는 산점도, 영어로는 scatterplot이라고 불리는 시각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 인과관계라는 개념도 좀 살펴볼 겁니다. scatterplot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판매량의 평균, 중앙값, 4분위수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판매량이라는 열에 속한 각각의 데이터의 성격을 어림짐작해서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판매량 말고 날짜, 요일, 온도, 오픈시간과 같은 다른 컬럼들, 다른 열들이 있는데요. 이 열들 중에 도대체 누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상관이 있는 열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판매량과 함께 값이 달라지는 열을 찾는 겁니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이 중에서 왠지 온도와 판매량의 데이터가 같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판매량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예미, 예리한 사람들은 온도에다가 2를 곱하면 판매량이 되네? 라는 규칙성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온도와 판매량은 서로 같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 상관이 있다.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면 그 상관관계를 눈으로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기가 막힌 도구가 바로 산점도, 영어로 스카터 플러스입니다. 스카터 플러스를 사용해서 이 판매량과 상관이 있는 열을 찾아 봅시다. 저는 미리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그 데이터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판매량과 온도와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달은 열을 찾고 싶다. 또는 판매량에 있는 저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환상적인 도구, 스카터 플러스입니다. 스카터 플러스를 찾아서 켜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x축, y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x축에 어떤 열의 값을 나열할 것인가, y축에는 어떤 열의 값을 나열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판매량이라고 하는 저 열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고요. 먼저 상관관계 이런 건 나중에 찾아보고요. 그때 판매량을 이렇게 양쪽 다 판매량을 지정을 하면 x축과 y축 모두 판매량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이, 점이 이렇게 배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판매량의 데이터는 고르게 분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막 벅착벅착하게 모여있다. 그러면 값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동떨어진 애 하나가 딱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이상치, 좀 동떨어진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야 있구나. 그럼 이제 이거는 오류일 수도 있고 오류가 아닌 어떤 불평등한 데이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산점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열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때에 제가 X축을 날짜 말고 오픈 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오픈 시간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이때에 이 각각의 점들이 어때요? 뭔가 굉장히 산만하게 막 펼쳐져 있죠. 그러면 얘는 오픈 시간과 판매량은 그다지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 오픈 시간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온도를 한번 볶아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온도와 판매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 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잘 배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온도와 판매량은 서로 상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직관을,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좀 더 분명히 하고 싶다면 show regression line이라는 걸 통해서 오렌지 3가 저기 있는 저 점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통하는 선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선 안에 모든 점들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보고 아, 온도와 판매량은 서로가 상관이 있어? 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스카터 플롯의 굉장히 중요한 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기 조금 아쉬우니까 스카터 플롯의 좀 자잘한 기능들 하나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점이 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레이블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각각의 점에 해당되는 우리가 지정한 열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즈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점들의 크기가 같은데 여러분이 지정한 열의 크기만큼의 사이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를 지정하면 온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심볼 사이즈를 이렇게 최소화시키면 저 원의 크기가 비슷해져요. 근데 심볼 사이즈를 끝으로 올리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분별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터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막 나중에 보면 막 조밀하게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지터링을 하면 걔들끼리 좀 서로 떨어져서 보여져서 뭐가 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념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저것 해보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스카터플롯 정말 좋죠? 스카터플롯을 알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5장